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2대차에 나왔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 관리해야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옆면적 또는 바닥면적 등의 기준을 갖다 쓰시오 면적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전부라고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22년도에 나왔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제 출제가 많이 됐다 그런 부분인데 필기뿐만이 아니고 실기에서도 이제 이런 설치 대상에 가는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자동화재 탐지 설비 관련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설치 대상물에 관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연면적으로 따지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죠 다음 이제 법과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해당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교육연구시설은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답을 좀 확인해 보면 판매시설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해당이 되고요 전통시장은 전체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법과 건축물은 600 이상, 업무시설은 1000 이상 교육연구시설은 2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완성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요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해설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소재하는 대상물 관련해가지고 여기 관련된 거는 좀 꼼꼼하게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등 아파트 등의 기본 정의는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거 그러니까 5개 층 이상이 주택용도로 쓰고 있을 때 그 때를 아파트 등 정의하죠 그 다음에 기숙사,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해당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아파트 등 기숙사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층에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6층 이상은 기숙사 등 숙박시설에 관계없이 모든 층에 설치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 목욕장은 제외, 목욕장은 천이니까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제외하고요 위락시설, 장례시설, 그 다음에 복합건축물 여기는 면적이 600 이상이에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목욕장은 천 이상일 때 들어가죠 판매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시설 관련해서 그 다음에 발전시설 관련해서 관광휴게시설, 지하가 여기는 면적 천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있죠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관련해서 여기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노유자 생활시설 경우에는 모든 층에도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노유자 생활시설은 만약에 문제 나왔다고 하면 전부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여덟 번째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여기는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하고 면적이 관계없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거 바닥면적 합계가 들어갑니다 바닥면적 합계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전부라고 들어갔죠 터널 길이가 1000m 이상 그 다음에 지하구 지하구도 전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조산원, 산후조리원 이것도 전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이런 것들은 또 추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비상콘넨트 설비에 대한 물음의 답하시오에서 4점짜리인데 비상콘넨트 설비의 전원의 배선은 무슨 배선이냐 내와 배선이겠죠 내와 배선 전원의 종류, 전압, 공급용량 종류는 단산규류, 전압은 220V, 공급용량은 1.5KB 이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산규류 220V, 1.5KB 이상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화로부터 각층의 비상콘넨트 분기되는 경우에는 보아만에 무엇을 설치해야 되느냐 바로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 2번은 좀 기본적인 그런 문제다 보니까 아마 이 문제는 틀리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2번은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부석으로 비상콘넨트 설비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폭넓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2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다음에 사용된 재료의 명칭은 무엇이냐 이것도 자주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가요전선관과 박스의 연결 박스의 연결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하고 금속전선관 가요전선관, 금속전선관이니까 이거는 뭐 컴비네이션 이렇게 되겠죠 이제 컴비네이션 커플링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하고 가요전선관 사용관에는 스프릿 커플링 그 다음에 박스와 연결은 세트 박스 커넥터 이런 거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60m의 통로에 객성 유도 등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객성 유도 등의 수량 기본이죠 길이를 갖다가 4로 나눠서 하나를 빼준다 그렇죠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60m 그 다음에 4로 나눠서 빼주니까 14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통로가 2개 있으면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4로 뱀서 5의 100mbild